안녕하세요 조시아입니다. 오늘은 굶지마 검투장 시즌2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 지난 시즌1의 우승자인 봉투님 참석해주셨습니다. 봉투님이 지난 시즌 때 엄청난 카이팅, 굉장한 쟁쟁한 실력자들이 많았는데 모두 물리치고 우승까지 이끌게 됐는데요. 오늘 이 타이틀 매치, 이 타이틀을 디펜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공님이 계시고요. 그리고 기토님, 팡님, 잼잼님 이렇게 네 분이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봉투님은 맨 마지막에 싸우는 걸로 하고 1라운드는 오공님이랑 기토님이랑 둘이 붙고 2라운드는 팡님이랑 잼잼님이 먼저 붙고 거기서 이제 또 싸워가지고 우승자가 봉투님이랑 싸우는 걸로 어, 고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메인, 굶지마, 천하제일무도의 구장입니다. 시즌2 검투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래디에이터의 피를 이은 위그프리드! 앤 위그프리드! 네, 왼쪽이 오공님이고요. 오른쪽이 기토님이십니다. 자, 이 두 분 경기 룰을 이제 먼저 설명해드려야겠죠. 처음에, 어, 1라운드를 시작해요. 네, 제가 채팅창으로 1라운드 스타트를 알려줄 거고요. 1라운드는 1분 30초입니다. 90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, 몇 퍼센트의 내구도가 남아있는지 그, 헬멧에 투, 헬멧에 내구도가 남아있는지를 알려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2라운드가 시작이 되면 2라운드는 60초! 어, 그때 보통 좀 빨리 끝나면 2라운드 끝나기도 하는데 2라운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3라운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카운트는, 네, 채팅으로 꼭 셀게요. 그러면 저도 구경하는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단 배고프다 나도. 나 일단 밥 좀 먹자. 그리고, 어, 죽은 사람은 바로 여기 나와서 네, 스페이스밤 누르면 유령에서 다시 부활되고요. 그 다음에 부활된 다음에 이 허니햄을 꼭 먹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기 주사기를 맞으면 되겠습니다. 허허허, 네, 버그님! 오우! 배우려는 거 봐라. 네, 그러면 시작해. 아, 좀 나, 나, 아빠야. 나도 구경 좀 하게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1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라운드 스타트! 시작! 오, 그렇지. 선빵 좋았어!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. F키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? 컨트롤 F, F 잘 사용해야 됩니다. 괜히 옆에 벽 부시지 말고 구경하는 구경꾼 때리지 말고 오른쪽이 50림. 와, 오, 우와! 야, 접전이야! 왼쪽이 귀토! 오른쪽이 50! 야, 뭐 카이팅이 하나도 없어. 그냥 죽을 때까지. 야, 완전 데스밀치야! 아니, 여기는 카이팅이 못... 카이팅이 없어. 계속 맞고 있으면 안 돼. 한 대만 맞으면 무조건 뒤로 물러나야 돼. 한 대만 맞으면 무조건 뒤로 물러나! 오, 물러나! 연속으로 3대 맞을 수 있어요. 무조건 뒤로 물러나야 돼. 어, 어. 한 놈만 패다!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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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 원래 1라운드에 끝나겠는데 너무 무식하게 쌌다. 1라운드에 끝나겠어, 이러다. 완전 무식해! 이렇게 무식한 위그프리들은 처음이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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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워워워워! 썸 썸 썸! 워워워워!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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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! 띠로리! 뭐야, 1라운드에 이렇게 끝나는 게 어딨어. 어쨌든, 1라운드는 귀여운 토야님의 승리! 대단합니다. 나 이렇게 무식한 글래디에이터는 처음 보네요. 네, 오케이.